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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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하던 대로 높이 하면은 귀여워지게 그래서 한쪽 해봐야 돼 자이! 언니는 몰라 맘에로서의 이름 나도 만내였어 그날의 만내였어 그니까 지금만 즐겨 어쩐 귀여운 머리 할지 딱 봐도 아이가 막내로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귀여운 거 어디서 내 취향 내 취향은 잘 어울리는 거 내가 좀 잘 어울리긴 해 어떤데? 올라가는데 이 앨범 됐어 이제 아무것도 나한테 말 걸지마 나한테 선배님 그런 말 있을 때 나 내 얼굴 나랑 눈만을 치면 예쁘다 라고 해주는 거야 근데 제가 좀 그 아래로 먹는 것보다 위로 먹는 게 좀 더 나 안 사줘 웅 하이 야 음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